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재인의 판결TV의 판결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 팔레온고 가사 사실혼 해소와 재산 분할 시가 기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무11027 판결입니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그리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상고를 했죠.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2015년 6월 16일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8년 8월 11일경에 해소가 됐죠. 시작은 언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판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 8월 11일에 해소가 됐다고 다툼이 없는 거죠. 1심 법원의 감정 촉탁 결과 2019년 11월 기준으로 해봤더니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원심법원에서 감정 촉탁을 다시 해봤더니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했더니 3억 5천만 원으로 각 현장됩니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3억 5천만 원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시 건물의 시가 감정 기준이란 이렇게 변론 종결일 또는 그 즈음, 보통 시가 감정을 하면 그거를 변론 종결일 즈음이라고 보는 거죠. 각 신급당의 시가 감정 촉탁일 그때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언제로 할 거냐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뭘 하냐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과 가액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만 예외로써 사실혼 해소 이후에 공동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후발적 사정까지 감안해야 하는 것이 공평한 재산분할이라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재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 즈음의 촉탁, 시가 감정일을 기준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원칙과 예외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 이 사건에서 이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도 없이 해소된 날 이후의 사정까지 감안해서 변론 종결일 즈음으로 잡은 것은 유럽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아마도 원심은 아마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다만 판결문에 이걸 설치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처럼 이 사건은 사실혼이 언제 시작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상 공유재산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보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원칙과 예외를 원심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원칙은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칙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반드시 심류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의 건물의 취득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재산 분할 제도의 원칙상 해소 시의 재산과 과액에 대하여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소 이후의 사정을 감안하려면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소 시, 그 된 날을 기준으로 한 시가 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 1심에서는 2억 5천, 2심에서는 3억 5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해소된 날 2018년 기준으로 하면 더 낮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 감정 기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